살아남아라 로드 투 킹덤 여러분이 경쟁할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1차 경연의 주제는 바로 송 오브 킹입니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까지 그 길을 닦아온 수많은 보이그룹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을 주제로 1차 경연의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드 투 킹덤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진짜 경연 주제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를 잘 뭔가 만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1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곡을 선곡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노래답게 임금님 수학상 같은 푸짐한 경연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음악